헤드 김시효 에 đăng kênh 5개월 3개월 진짜 완전 кру다 이 것 같아요 그럼 이거 cyber 좋아? 예쁨이 예쁜 팀이 입어본 번호로 하겠습니다 오! 통풍성 기능성 면 이건 정말 맛있어 여기 뒤로 갔어 맥주! 옥수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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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커피값! 오! 옥수수값! 옥수수값! 아! 오늘 그 야구장에서 맥주 마시는 거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옥수수값! 라이언즈 맨덕 캡슐 키링! 이거 입었으니까 이거 나왔어요. 옥수수값! 이거 똑같은 거죠? 아, 썬디! 맞아, 맞아, 썬디! 옥수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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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오늘 시구 조각을 가르쳐주는지 아시나요? 팬님? 저요. 아, 저희가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 기사님이 야부 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승윤 선수 얘기도 하셨고 보자옥 선수나 김지찬 선수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세 분 중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가르쳐주셔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게 던졌던 님이. 때리고 싶고 싶어요. 샘, 비게! 네! 김태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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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머리 치즈는 정말 쩔쩔쩔쩔쩔쩔쩔쩔쩔! 잘하세요. 네. I'm ready! 됐잖아. 감사합니다. 경호선수 어떠신가요? 멋있으세요. 제가 오늘 맞추면 어떡하죠? 하나 둘 셋 이제 던져요. 네 던져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오 씨. 나 던져줘. 아우 던져요. 빨리 던져주세요. 더 세게 던져요. 세게 던져도 되는데 안 그래도 뭐. 더 세게 던져요. 괜찮아요. 저 패드샷이 필요 없죠. 꿈을 한 번 펼쳐. 감사합니다. 택시 기사님이 잘하시네요. 파이팅 항상 응원하고 있대요. 이승현 선수, 김준천 선수, 구자욱 선수, 택시 아저씨가. 감사합니다. 너무 잘한대요. 열심히 하시고. 생각보다 어깨가 아프고. 그리고 생각보다 고이 딱딱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벨 머리를 목표로.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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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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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